네 이번에는 유인태 선생님이 논문 리뷰를 해주실 겁니다 드디어 드디어 아 힘들어 네 그러면 유인태 선생님이 김용수 선생님이 2017년에 쓴 논문이셨죠 한국의 디지털인 문화 위기 희망 현실에 대해서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뷰한 논문은 지금 한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김용수 교수님의 논문 한국의 디지털인 문화 위기 희망 현실 이라는 글입니다 2017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 간단하게 오늘은 이 논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ppt를 준비했습니다 ppt를 공유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한 논문 한국의 디지털인 문화 위기 희망 현실 이 논문을 작성하신 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용수 교수님은 영문학을 연구하는 디지털인 문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림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2004년부터 한림대 그러니까 모교에 돌아오신 거죠 모교에서 영문학 연구를 꾸준히 수행을 해오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김용수 교수님의 특징적인 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밑에 제가 잠깐 조그만 기록을 해놓은 것처럼 그냥 단순히 영어영문학만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계신 게 아니고 지금 한림대학교에서 디지털인 문 예술 전공 주임 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2017년도에 저 전공의 주임 교수로 모임을 하셨고요 지금까지도 꾸준히 여러 전공 과정과 관련된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했었죠 몇 달 전에 올해 이제 저 한림대학교 디지털인 문 예술 전공의 석사학위 과정이 개설이 돼서 지금 활발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또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디지털 인문학자로서 제목은 인문학자의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우리 채널에서도 종종 김바로 교수님께서 저 채널을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이야기하시고 어쨌든 저 인문학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김용수 교수님께서 본인이 연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학생들과 함께 교육 과정에서 활용하신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 영상으로 만들어서 계속 배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하실 만한 지점이 많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수 교수님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간단합니다 한국의 디지털 인문학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과연 위기인가 희망인가 현실은 어떠한가 영미학계와 비교를 통해 살펴보자 이 정도가 이 논문의 문제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미학계와 비교를 통해 살펴보자 라는 문제의식은 아무래도 이 논문을 쓰신 김용수 교수님께서 영문학 전공자이시고 그리고 영미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영문학 중심의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또 오래전부터 꾸준히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 교육 환경은 또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런 내용이 또 이 논문의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논문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건데요 이 논문은 아무래도 어떤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를 수행한 내용을 정리한 논문이라기보다도 약간 좀 시사점 그러니까 학계에서의 어떤 이런 학술 흐름과 관련된 시사점을 짚는 논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전에 나왔던 논문들의 영향을 실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또 리뷰를 했던 지도 교수님이신 김용 교수님의 디지털 인문학, 인문학과 문학 콘텐츠의 상생 구도에 관한 구상 이라는 논문이 2013년도에 나왔고 그 이후에 또 저런 성격의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서 조망하는 논문들이 여러 편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2016년에 발표된 이종환 교수님의 인문학의 미래와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이 이제 영미문학연구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 발표가 되면서 그래서 이 논문의 어떤 논조에 또 영향을 받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용수 교수님께서 저 이종환 교수님은 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철학을 전공하시는데 정말 특이하게도 저 시점에서 또 디지털 인문학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를 하셨고요 그게 이제 김용수 교수님 논문에도 각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서론 부분에 보면 이렇게 6번 각주에 보면 최근 출판된 이종환의 논문 인문학의 미래와 디지털 인문학은 서구 디지털 인문학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인문학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한국 디지털 인문학의 고유한 역사를 간과함으로써 디지털 인문학 논의에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논문을 읽고 받은 느낌은 뭐냐 저 이종환 선생님의 논문도 굉장히 훌륭한 논문입니다 개치를 좀 드러내자면 그동안 한국에서 나온 디지털 인문학 논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논문 중에 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논문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김용수 선생님께서 이 논문을 읽으시고 이 논문이 충분히 훌륭한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한국 현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다루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보완적인 이야기를 하겠다 라는 의도가 지금 보고 계신 이 논문 작성의 배경 맥락에서는 꽤 중요한 지점이 아니었던가 생각입니다 그래서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서론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처음에 근데 이제 어떤 되게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맥락을 쭉 조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영미권에서 디지털 인문학이 계속 관심을 받고 있고 이 당시가 이제 2017년이죠 지금으로부터 6년 전입니다 이때 한창 이제 디지털 인문학이 여러 가지 화두가 될 무렵이었는데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한국은 어떻지?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영미권은 이런데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도 옛날부터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어떤 관심은 꾸준히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영미권과 다른 게 뭐냐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인문 콘텐츠 학을 중심으로 디지털 인문학이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과의 김연 교수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뭐다? 한국의 디지털 인문학이 서구학계와는 다르게 상당히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라고 하면서 뭘 강조하시냐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산업과의 긴밀한 연관성 문화산업이 디지털 인문학과 연계될 수 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연 얼마나 긴밀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은 또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전개를 하시는 게 서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디지털 인문학 선언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걸 묶어서 아메리카와 유럽에서 이루어진 디지털 인문학 선언문을 묶어서 서구권의 선언문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다른 여러 논문에서도 짚었고요 그래서 막 되게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요 일단 정리를 하고 계세요 정리를 하시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저런 디지털 인문학 선언문이 한국에도 비슷한 게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지점은 한국의 경우 명시적으로 DH 선언문을 표방한 문건은 없다 그러나 이게 준하는 중요한 문서가 최근 발표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 창립 발기문 이게 KADH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KADH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어떤 큰 규모의 어떤 인문학 연구자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발표한 선언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 그러냐면 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라는 어떠한 특정한 성격의 학술단체가 공표한 문건이기 때문에 성격이나 규모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 상당히 시사점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저하고 김바루 선생님은 선언문이 아니고 발기문을 공표하는 현장에 있었는데 권국대학교에서 있었는데 어쨌든 생각도 나고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3챕터로 넘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영미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인문학과 관련된 개략적인 역사 그리고 2017년 이 시점에서 그런 역사를 쭉 어떻게 보면 연계해서 계승해서 영미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시사점 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 아 이 당시에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인문학 어떤 인프라라고 해야 될까요?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시사적인 어떤 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고 이게 중요합니다 4챕터 한국의 디지털 인문학과 인문콘텐츠 그렇다면 한국의 디지털 인문학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이 4번째 챕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토론에서 간단하게 그 방향을 잡아주신 것처럼 한국의 디지털 인문학의 특수성은 뭐다? 바로 인문콘텐츠학과 문화콘텐츠학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쩔 수 없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지금의 디지털 인문학, 한국의 디지털 인문학과 관련된 여러 문제의식이라든지 실제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걸 낳은 동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까지 하면은 일종의 정리겠죠 실제 어떤 역사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정리인데 근데 재밌는 지적을 하십니다 뭐냐 인문콘텐츠학이나 문화콘텐츠학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인문학하고 다른 게 뭐냐면 콘텐츠 자원을 만들거나 탐구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그런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어떤 여러 시사적인 측면 이런 걸 조망하는 게 이제 문화콘텐츠학이나 인문콘텐츠학을 가지고 있는 학문으로서 약간 특수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볼 때 결국은 이런 콘텐츠와 관련된 맥락에서 디지털 인문학이 연계된다라는 거는 그 디지털 인문학의 외연도 결국은 뭐다? 문화산업의 역량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 이건 우리가 좀 이따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지점이기도 한데 그리고 그 문화산업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가 중요하죠? 산업이기 때문에 상업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거는 옛날부터 많은 논쟁이 이루어져 왔던 부분인데 순수인문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순수인문학이 있기 때문에 순수인문학이라는 표현이 가용한 거일 텐데 이것 자체도 논쟁이 될 수 있죠 충분히 도대체 순수인문학은 뭐고 비순수인문학은 뭐냐 어쨌든 근데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다? 상업적 편향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문화콘텐츠학이나 인문콘텐츠학은 어쩔 수 없이 문화산업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고 문화산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산업이기 때문에 상업성과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러면 그런 인문콘텐츠학이나 문화콘텐츠학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디지털인문학이라는 어떤 학술 영역은 필연적으로 상업성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논리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문화산업적, 상업적 효용성에 집중한다면 디지털인문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자체의 위기는 더욱 과중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인문학이 순수인문학 연구를 심화한다라는 맥락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김용수 교수님께서 2017년도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본인께서 말씀하신 이 지점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실 또 확인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당시 논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심지어 강경한 몸 쪽까지 한국의 디지털인문학은 문화산업과의 연결고리를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 다른 논지에서 접근하면 한국의 디지털인문학은 기존의 인문콘텐츠학이나 문화콘텐츠학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왔던 그 관계를 다시금 재조정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로 사실은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에겐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며 결론이죠 결론부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인문학계에도 디지털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순수 인문학 연구가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어떤 분들을 거론하시냐 사학계의 호수 교수님 지금 서울대 국사학과에 계시죠 역사학과 교수님이고 국문학계의 이재현 이재현 선생님 논문화 한번 리뷰한 적이 있죠 지금 유니스트에 계신 이재현 교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영수 교수님을 포함해서 호수 교수님 그리고 이재현 교수님 모두 지금 한국 디지털인문학협의회에서 중책을 맡고 계시고 그리고 저 연배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확실히 앞서 나가신 분들이 디지털인문학의 맥락에서 생각을 해드립니다 어쨌든 김영수 교수님께서 생각하신 건 뭐냐 그래도 허수 교수님이나 이재현 교수님이 순수 인문학 연구의 맥락에서 디지털 연구 방법론을 결합하려고 하는 시도를 다각화하고 있다 라고 보신 것 같아요 실제 뭐 그러기도 하셨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뭘 강조하시느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미권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인문학은 확실히 콘텐츠 산업이나 이런 거하고 별개로 그냥 소위 말하는 대학에 계신 인문학 연구자 선생님들이 주도가 돼서 정말 연구를 위한 디지털인문학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툴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제 빨리 문화산업의 상업적 논리에서 벗어나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 본연에 충실한 그런 디지털인문학을 전개해야 한다 자 어쨌든 논문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을 다시 돌아가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김바로 김명훈 선생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논문을 통해서 생각해볼 만한 몇 가지 논점 네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인문학과 소위 콘텐츠로 대표되는 문화산업과의 관계성입니다 자 한국에서 이루어져온 디지털인문학이 실제 문화산업과 얼마나 관련입니까 김영수 선생님이 저렇게 우려를 하실 정도로 정말 큰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김바로 선생님과 김영수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이야기해 주시죠 네 관련이 없지 않아 있죠 어떻게 관련이 있죠 지금 당장의 맥락을 어느 정도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디지털인문학이 인문학과 정보공학의 융합이라고는 측면에서 봤을 때 콘텐츠 영역도 뭐 다양한 영역이 있지만 문화 콘텐츠의 큰 영역 중에 하나가 디지털 산업 영역에서 발생한 파트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엄청나게 크죠 절대 작지 않죠 당장의 이 선언문 자체가 작성되게 된 배경 자체가 건국대학교 경희덕 교수님이 회장으로 있을 때 인문 콘텐츠 학회 회장으로 있을 때 한국연구재단에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그 정책연구의 결과로 유인태 선생님도 나중에 수행하게 되는 디지털인문학 사업을 발주하게 되고 그거를 만드는 거죠 그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중간에 산출물로써 한국 디지털인문학 협의의 창립 발기문도 만들어진 거니까요 만약에 콘텐츠로 대답하는 문화산업과의 관계성이 아예 없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한국에서 인문학과 정보공학이 융합하고 있는 역사적인 맥락성을 부정하는 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핵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관련이 있다 근데 얼마나 관련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김바루 선생님께서 여러 경험과 이해를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말 관련이 많다 또는 적당히 관련이 있다 또는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련이 없다 뭐 어떤 식으로든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관련이 없지 않아 있다 네 딱 그 정도?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표현인데 굉장히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표현인데 없지 않아 있다 김병준 선생님 어때요? 김병준 선생님 보시기에 김병준 선생님도 석사를 CT 나오신 거죠? 그 CT대학원이 2005년에 그때 만들어졌을 때도 그 5T 요즘은 뭐 6T라고 하는데 IT, NT, BT 쭉 돼 있는데 거기에 CT가 들어감으로써 국가, 돈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법령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문화관광부 근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그때 10년 펀딩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카이스트 자체 펀딩으로 돌렸는데 당의 관계성이 높죠 그래서 그게 지금은 많이 옅어진 것 같지만 근데 요즘에 굉장히 큰 관계성이 있고 나랏돈이 투여가 돼야 그만큼 그게 크잖아요 특히 뭐 그래서 저는 관계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 CT대학원이 2005년에 처음 생기고 한 10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돈을 펀딩을 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엔 그러는데 이제 2015년 때 제가 입학했을 때 그게 끊겼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약간 CT대학원도 성격이 이 공개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이제 다시 바뀌었는데 그거는 굉장히 관계성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두 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듣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그 한국에서의 디지털 인문학은 뭐 지금도 여전히 컨텐츠와 관련되는 문화산업과의 관계성 크다라고 정리가 되고 있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지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따로 시간을 잡아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일 것 같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예민할 수 있습니다 상업성으로 거론되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아까 잠깐 순수 인문학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순수 인문학은 상업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 디지털 인문학도 상업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거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 생각 어떻습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먹고 살아야지 연구를 하든 놀든 연애를 하든 자식을 낳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산업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네 거기에 속박돼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어떤 우리 인간이 하는 어떤 행위든 현실적으로는 먹고 살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먹고 사는 거에 지금 교환 가치는 돈이고요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 상업성을 무조건 추구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다만 상업성에 귀속돼서는 안 된다 혹은 종속돼서는 안 된다 라는 말에는 동감합니다 그리고 꼭 여기서 강조하는 가치가 결국 공유 개방 같은 건데 공유와 개방을 해도 상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블로그 같은 경우도 저는 모든 정보를 최대한 나누는 건데 그 나누는 과정에서 상업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거든요 실제 디지털 앤문화 아카데믹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공유를 하면서 얼마든지 상업적인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다시 말해서 상업성이 종속되는 게 문제지 그리고 귀속되는 게 문제지 상업성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판입니다 좋습니다 김병준 선생님 저는 이제 주변에 선배 연구자 선생님들이 연구재단 과제만큼 깔끔한 게 없고 나랏돈이 최고다 얘기도 하시고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굉장히 까탈스럽거나 그렇지 않고 정말 순수한 의도로 인문사회과학 연구 지원을 하는 거니까 저도 그래서 연구재단 과제를 가장 연구 펀딩할 때도 제일 열심히 쓰고 하는데 기업과제 같은 게 예를 들면 상업성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지 말라 이런 조언도 듣기도 하는데 저는 좀 반대인 게 일단은 지금 현재도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삼성이나 조선일보나 이런 회사 측에서도 연구 제안이 있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병준 선생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연구 주체에 따라서 어떤 연구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훼손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논문대로 따로 보여주면 되고 또 사실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원하는 연구는 논문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떤 쓸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서로 피해를 받거나 그 연구의 순수성을 해치거나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두 개가 다시 양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당연히 나라에서 받는 연구재단 펀딩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디지털 인문학은 그런 기업과의 연계도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들어보면 기업까지는 아니지만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곳 그리고 기업이 운영하는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업, 그런 곳들과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저는 오히려 좀 약간 권장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권장을 하면서 학생들한테도 장학금도 많이 줄 수 있고 연구비도 줄 수 있고 그런 거 공부하면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서 디지털 인문학,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면 또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는 또 그만큼 인력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연구, 모델 네, 두 분 다 김용수 선생님 의견에 반대하시는군요 아니, 그렇게 양극단으로 물지 말고 상업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은 지금 상업성을 추구하려고 하시는군요 아니죠 아니, 농담입니다 기준이 다르지 회색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회색 영역이라는 게 흑백으로 나누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김용수 교수님께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이 지점은 확실히 인상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김바루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저도 공감을 했는데 상업성 추구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상업성 추구인가 먹고 사는 거를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그 지점이 중요하고 무시할 수 없어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상업성 추구를 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겠죠 도대체 먹고 사는 거는 어디까지가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입이 어느 정도 돼야 먹고 사는 거를 추구하는 경계 안에서 하는 활동이고 그 이상 넘어가면 또 어디서부터가 먹고 사는 거 이상이 되느냐 이런 것도 되게 복잡한데 어쨌든 그 모든 게 다 인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일반적인 인문학을 해오신 분들이 봤을 때는 디지털 인문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어디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연구사업 같은 것도 따오는 게 좀 다르죠 채널이 그래서 그런 것도 따오기도 하고 또 다른 맥락에서 아까 김병준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꼭 그게 뭐 국가사업뿐만 아니고 그 외부의 어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적인 맥락에서 어떤 그런 것과 관련된 뭔가를 어떤 펀딩을 받아와서 과업을 수행한다든지 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뭔가 우리는 저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저 사람들은 또 저런 걸 하는구나 돈이 되는구나 상업성을 추구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논리가 또 비약되는 그런 지점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인상인 것 같습니다 모든 건 인상 이 지점은 1번하고 연관해서 다음에 또 시간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 4번은 복잡한 질문은 아닙니다 3번 같은 경우는 간단한데 제가 잘 몰라서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거이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도 여전히 그렇거든요 뉴욕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인문학은 오히려 상업성이라든지 뭐 문화산업이랑 콘텐츠와 관련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지금도 연구자들 사이에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두 분이 알고 계신 건 또 다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가요? 안 그런 맥락도 있습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인문학 가업과 관련된 것 중에서도 상업성을 철저하게 추구한다든지 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일단 유럽, 미국보다 제가 좀 잘하는 쪽을 얘기를 들어드리면 대만 같은 경우도 충분히 상업성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한국에서 문화 콘텐츠라고 불리는 영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이 똑같은 거는 사실 중국 대륙도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쪽에서 더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은 제가 그렇게까지 잘 알지 못해가지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예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거기도 지금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존의 인문학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인문학의 몰락에 대한 대응으로서 디지털 인문학이 분명히 대두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이 말 자체가 사실 내포하고 있는 게 많죠 그래서 순수?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순수를 예를 들어서 공과는 순수하지 않나요? 이공계는 뭐 순수하지 않나요? 아니죠? 다른 방향성이고 순수하면서 상업성도 같이 추가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라는 고민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저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인 이상 현실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면 김병준 선생님께 여쭤보죠 김바루 선생님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좀 알고 계신 거 알려주십시오 아니 근데 저도 아메리카랑 유럽 잘 모릅니다 아메리카 잘 아실 것 같아요 아메리카 네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카이스트 이번에 대학원 만들 때 결국은 이 학생들이 학계에 다 남을 수가 없을 거고 특히 석사 졸업은 박사도 마찬가지고 뭔가 진로를 만들긴 해야 되는데 해외의 대학원들 이제 케임브리지가 디지털 인문학 박사 과정이 시작을 했고 컴퓨테이셔널 소셜 사이언스 쪽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직장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몇 가지 모델이 있는데 예를 들면 네이버나 이런 구글 페이스북 같은 곳에 알고리즘을 만들 때 인문사회과학 전공한 학생들이 같이 들어가서 그런 연구자로서 같이 할 수 있는 환경 아니면 말뭉치를 만들 때 언어학 전공자가 같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디지털 인문학 대학원은 기대하는 게 뭔가 그래도 기존 인문학 대학원과 좀 다른 진로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미국에 있는 인문사회과학 쪽 대학원에서도 뭐 굳이 꼭 지지털 인문학이 아니더라도 그런 테크 기업이나 산업계로 진출을 조금 계속 도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커리큘럼 같은 걸 보면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중요하죠 네 김바로 교수님 계속 고민하고 계신 지점일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야기하지 말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지금 당장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 김영수 교수님께서 2017년도에 쓰신 논문의 제목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도 위기에 가까운가 희망에 가까운가 도대체 지금 이 시점에서의 한국 디지털 인문학의 현실은 또 어떠한가 에 대한 진단이 여전히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 분 선생님과 계속 이런저런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혹시 관련해서 뭐 해주실 말씀 있습니까 솔직히 별 관심 없습니다 아카데믹적으로는 어차피 아카데믹 입장에서는 뭐 남들이 이게 위기라고 하든 희망이라고 하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연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이건 아카데믹적인 입장이고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글쎄요 앞으로 디지털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무조건 디지털 세계일 텐데 그랬을 때 거기서 인문학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은 깊어지면 깊어지지 옅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에게는 이 세 명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더더욱 현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김용수 교수님의 나가며 를 한번 같이 봐주실래요? 나가며 파트 그 위쪽 그 위쪽 더 확대해 보시면 네 그 파트 지금 여기 세 명 다 저희 한국 디지털 인문학협의회에서는 열심히 학술지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간 준비하고 있는 핵심 멤버들 중에 많은 수가 지금 여기 세 명이시죠? 네 그 준비하는 부분에서 여기에 아주 관련된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술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발간하고 수록된 논문들은 모두 무료로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논문 특허부터 심사, 편집, 교정, 출판의 이런 전 과정을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기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또한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 필요한 각종 디지털 도구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데에도 공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현재 학술지를 만들고 있는 편집위원장이신 김영수 선생님의 말씀을 받들자 화이팅! 아니요 왜 이런 뭔가 결말이 이상해지는 거 뭐 김영수 선생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빨리 네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 엊그제도 이제 뭐 디지털 인력 100만 양병설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런 압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문대 혹은 문과대학 내에서의 뭐 디지털 인문학이 필요해가지고 디지털 인문학을 가져오자 이게 희망이다 혹은 이게 위기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뭔가 학교 총장단이나 본부단이나 혹은 그 위에 있는 교육부나 이런 곳에서 디지털 뭔가 디지털 관련한 지식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압박은 그래서 학교에서 주고 있고 그게 디지털 인문학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걸로 약간 뭔가 자생적인 필요라기보다는 외부에서의 압력이 계속 커지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외부에서의 압력이 커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인문학 연구자 내부에서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건지 발기문을 올리고 뭔가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그렇게는 별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뭔가 외부에서의 압박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평소에 하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많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논문 콘텐츠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